그렇습니다. 앞으로 좀 결말이 또 기대가 됩니다. 그리고 김수현씨, 배수지씨 커플 배수지씨 어때요? 지금 예상했었나요? 배수지씨 아니요. 예상 조금 했어요 다들 예상을 하셨군요 수지씨는 국중에서 두 남자한테 사랑을 받으시잖아요 실제로라면 어떤 분을 택하실 것 같아요? 제가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요 네, 이제 정리해 주세요 네, 정리를 한다면요 실제로라면 여기 있는 삼동이 그렇군요 여기 있는 그래서 무슨 물건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? 긴장되셔가지고 네, 어쨌든 두 남자의 사랑을 받은 수지씨가 너무 부럽습니다 정말 최고입니다 아, 그리고 홍수현씨의 오늘